한자엘의 1800플러스 제74강 어찌해 닫게입니다. 한자에서 어찌 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닭은 어째서 어찌해를 쓰는 걸까요? 어찌 닭이란 말인가요? 그리고 니들이 갑골문을 알아?입니다. 수업에 들어올 때 교재는 필수입니다. 3000년 만에 나온 한자 사용설명서 한자엘의 1800플러스 교재 제11장 클 대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글자였는데 많이 나오죠? 오늘은 어찌해 닭개입니다. 먼저 글자 구성부터 좀 보면요. 우선 1차 분해를 하면요. 어찌해는 이렇게 생긴 글자와 클 대 결합이죠? 클 대는 기초자입니다. 다시 2차 분해를 하면요. 이것은 손톱조와 작을요죠? 이것들 역시 기초자입니다. 2차 분해를 했더니 어찌해는 결국 간단한 글자들의 조합이었음이 확인이 됐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의 모든 글자는 최선생이 엄선한 기초자 81개에 거의 다 걸린다는 거 별표 5개입니다. 더 쪼개보겠습니다. 손톱조는 이 글자와 8팔 이것은 제비율의 반대입니다. 제비율은 몸기 변형 몸기는 파인볼 변형입니다. 8팔은 리을자 파인볼 S자 삐침별입니다. 작을요는 사사사 두를 포겠고요. 사사사는 리을자 변형입니다. 클 대는 들립과 8팔 들립은 뚫을곤과 벌릴잎 벌릴잎은 왼쪽 오른쪽 사선 이것은 새로 썬 뚫을곤 변형입니다. 8팔은 리을자 S자 어찌해는 그림이 아니라 모두 기본부호셋으로 된 글자입니다. 어찌해 자는 어찌 외에 무엇 그리고 종하인 그런 뜻이네요. 이거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거는요. 손톱조하고 작을 요라는 글자의 결합이죠. 기초자 간단히 정의를 다시 하면은요. 손톱조는 말이야 손톱을 그린 거야. 땡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인자의 이 몸통에 들어간 제비을자의 반대란 말이야. 그리고 여덟팔자의 결합이죠. 제비을이라는 글자는 뭐냐면은 상체를 쭉 펴는 동작이죠. 여덟팔은 떼어내다 분리하다 나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뚝 같은 거를 꽉 움켜준 거야. 그리고는 상체를 쭉 펴. 그러니까 뒤로 몸을 제껴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 뽑는다 분리시킨다 이 말이죠. 글자 모양은요. 사람 몸뚱이하고 양팔이죠. 움켜쥐다 잡다 캐다 뭔가를 뽑다. 자 우리방은요. 정통 문자 채널이니까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근데 어째서 이 글자는 이 제비을자를 이렇게 반대로 썼을까요? 이거를 안다. 그러면은 기초자 80 한자는 완벽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졸업해도 돼. 자 이게 한자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위라는 건 한자의 대전자라고 했죠. 해는 왼쪽에서 나오고 오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오른쪽을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오른쪽으로는 들어가는 쪽이니까 땅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땅에 박혀있는 뭔가를 뽑아낸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냥감이 자꾸만 땅 속으로 숨어 들어가려는 거야. 개를 꽉 움켜쥐고 이렇게 힘껏 잡아 뽑는 그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을 좀 해보시고 방송을 들으시기 바라고. 야 그럼 어째도 이게 뭐 손톱이야? 손톱을 그린 게 아니라 만일에 이게 새라면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숨은 먹잇감을 꽉 움켜쥐고 잡아 뺀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발톱인데 손톱이라는 의미로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발톱 손톱 뭐 긁다 핥히다. 자 아무튼 이 손톱자는 뭐냐면 뭔가를 꽉 움켜쥐다. 그리고 뭔가를 잡아 뽑는다. 그거를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꽉 움켜쥐다. 이걸로 해석을 하면은 다 풀릴 겁니다. 자 다음에 이 자글유라는 글자는 뭐냐면은 자 소전이 이거는 좀 엉뚱하게 돼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좀 고생을 했던 글자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사사사자를 위아래로 둔 복수자형이죠. 자 사사사는요.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인 이 리을자의 끝을 이렇게 감아서 말아놨죠. 고리를 만들었다는 거야. 어떤 물건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합니다.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지 못하게 이렇게 고리로 건다든지 또는 묶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리, 걸다, 줄, 끈, 매달다. 그런 뜻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자글유라는 글자는 뭐냐. 복수니까 걸리고 또 걸렸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런 귀고리처럼 주렁주렁 걸려있는 경우죠. 그리고 이렇게 겹으로 꼰 줄이나 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글자 모양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끈이나 줄, 꼬다, 묶다, 매달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는 뭐냐. 보세요. 뭔가를 이렇게 꽉 움켜쥐었다는 겁니다. 손톱조는 글자를 보면 힘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꽉 잡는 거야. 뭐를? 이 끈을. 바로 예를 들면은 여자가 이렇게 코르셋을 입을 때처럼 끈을 꽉 움켜쥐고 당겨갖고 이렇게 꽁꽁 묶는다. 그런 뜻인 거죠. 꽁꽁 묶다. 자 그리고 이 클데라는 글자는 체조선수가 착지하는 모습을 연상하라고 했죠.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몸을 숙이고 엉덩이를 뒤로 빼. 이렇게 엉거지춤하게 서갖고 양팔과 양다리를 벌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죠. 서다 균형을 잡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텨 서다. 그나저나 징그럽네. 이놈을 기초자 설명 좀 안하면 안 될까요? 제가 내 소원이네 소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나도 좀 지치고. 이거 기초자 설명하지 말까요? 안하면은 이거 1800자 금방 끝나. 자 아무튼 글자는 좀 보겠습니다. 이 클데라는 글자는 어쨌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얘를요 이렇게 꽁꽁 묶었다는 거야. 그리고는 손톱 조니까 꽉 잡고 지금 안 나와준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코르셋 입힌 거야? 그게 아니라 이놈이 이렇게 서 있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지금 따라 나서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고. 자 이 사람은요. 이게 손톱 조니까 꽉 움켜쥐고 잡아 뽑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안갈래 안갈래 하니까 이로 서라고 인마 하면서 잡아 당기고 있다는 거죠. 또는요. 글자 모양을 보면은 이 손톱 조가 머리 위에 있습니다. 자 여자보다는 잘 알 텐데. 머리카락을 이렇게 비비 꼬아 그래가지고는 꽉 움켜줬다는 겁니다. 자 한참한 동영상입니다. 바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뭐냐면 죄인을 이렇게 끈으로 묶고 압송하는 모습인 거죠. 이놈은 지금 끌려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왕강히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죄인을 꽉 움켜쥐고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또 종이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왜? 아니 예전에 죄인은 다 종사를 시키고 막 노예로 부려먹었어? 아니죠. 왜? 왜 빵 하나를 훔쳤다고 종사를 시켰겠습니까? 자 한자가 얼마나 함축적인 문자인지를 한번 보세요. 자 우선요. 우리는 죄인하면 무슨 뉴스에 나오는 살인범, 강간범, 도둑놈들만 생각을 하는데 국경 밖에 있는 오랑캐 적도 죄인입니다. 왜? 이놈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질서를 어지럽히니까. 이해됐죠? 자 그리고요. 한자에서 방해는 대전지라고 했죠. 자 여기는 국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편 내가 사는 국가는 어디에 있죠? 오른쪽이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해는 왕, 왕주를 상징한다고 했죠. 조선 때, 조던 시대 같은 말이죠. 해가 때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왕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여기에는 왕을 따르는 백성 고울이 있는 거고 왼쪽은 반대로 가는 거니까 새로운 해를 띄우려는 반역자나 적이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자 글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이 손톱조라는 글자는 손톱을 그린 게 아니고 사람이라고 말을 했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죠? 바로 오른쪽을 보고 있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죄인을 붙잡아 갖고 오른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국가로.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왜 적을 이렇게 끌고 갈까? 귀찮은데. 그냥 죽이면 되잖아. 데리고 가서 일 시키려고. 그게 바로 노예고 종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한자에서는 자기 백성을 종, 노예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 자글 요라는 글자는 주렁주렁 걸린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이 전쟁포로들을 자국으로 압송하는 모습이 연상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에요. 장면 연상. 좀 어렵죠. 그래서 내가 포기하라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계라는 글자는 가는 실멱자죠. 자글 요라는 글자가 끈이니까 이 멱자는 있으나 마나죠. 그러니까 도망을 못치게 묶었다 그런 말이겠죠. 뭐 죄수, 고비, 매드. 손수를 넣으니까 끼워넣을 해네요. 이 역시 있으나 마나입니다. 왜? 손톱조가 있으니까 뭔가를 꽉 움켜잡은 거니까. 어쨌든 이건 팔인데 팔로 죄인을 붙잡자 또는 이렇게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머리채를 잡거나 또는요. 양팔을 이 사람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끼워넣을 해가 되는 거예요. 자 가둘 해라는 글자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죄인, 종, 구금하다 그렇게 돼 있죠. 겁낼 해라는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는 여자다. 이게 바로 여자종이죠. 자 그래서 사전에 여자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겁낼자는 뭐냐. 이렇게 끌고 가니까 여자가 겁을 먹었다 그런 말이겠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대충 그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야생마 해자는 말 맞잖아요. 끈으로 묶어갖고 그러니까 올가미를 목에 씌워갖고 끌고 왔다는 거죠. 어디에서? 자연에서 뛰어다니는 길딜해지지 않은 말을. 어? 듣고 보니까 좀 말이 된다? 그렇죠. 말이 된다고. 한자는 이런 식으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찌는 뭐냐. 제가 한자는요. 어떠한 장면묘사를 통해서 이런 어찌라든지 설령, 하물며 그런 관념적인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게 바로 지사야. 가리킬치 일사야. 무슨 놈의 글자가 없어서 빌려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어찌라는 거는 어떤 상황인 거냐. 늘 똑같습니다. 간단한 거야. 어찌 된 일이냐. 어찌 그랬어. 왜 그랬어. 대체 뭐 때문이야.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사전에 보면은 어찌 그랬어. 왜, 무엇. 다 나오잖아. 자 우선 예시를 먼저 들면요. 꾸지질 했자는 말씀언이 들어왔네요. 말씀어는 말이나 글입니다. 이렇게 죄 지은 놈을 이렇게 잡아온 거야. 그리고는 이게 입구자가 아니고 말씀언이니까.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랬니? 어찌 그랬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꾸지지면서 타이르는 모습이 되는 거죠. 또는요. 너 왜 그랬어? 어찌 그랬어? 하면서 죄인을 신문하고 그것을요. 말씀언자. 글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조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방 쓰는 법 할 때 이 생각할 고 자는 여기 보면 털모 자가 있죠. 그러니까 머리털을 막 쥐어 뜯으면서 고민하는 모습이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손 숫자를 갖다 붙이니까 고문하다 할 때 쓰는 칠고 자가 됩니다. 수사관이 손 숫자 팔을 뻗어가지고 막 친다는 거야. 퍽! 막 퍽! 생각 안 난다고? 그럼 생각 날 때까지 맞아야지.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 또는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막 자꾸 흔들면서 생각을 강요하는 거죠. 너 그때 뭐 했어? 1분 1초를 소상히 밝히라고 고문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어찌해라는 글자는 어떤 상황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바로 이 칠고 자하고 상황이 엇비슷하다는 겁니다. 정답은 바로 이 클 대라는 글자의 수만인데 뭐냐면 이 글자는 사람이 몸을 세우고 일어서는 거죠. 초목이라면 땅속에 잠들어있던 씨앗이 몸을 세우고 일어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잠에서 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야 일어나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 그럼 설립자를 좀 참고하시고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수사관이 지금 죄인이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왜? 잠 안 지우고 밤샘 조사를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막 쥐고 흔들면서 야 여기가 호텔이야? 어찌 된 거지 빨리 부르라고 너 안 불면 잠 못 자. 그 모습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 됐고요. 이거를 끝으로 육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클 대라는 거는 사람 모양이고 어쨌든 그리고 작을 요자라는 거는 끈 그런 모양이죠. 상으로의 모양을 본던 상형이죠. 그리고 이 글자는 죄인을 끌고 가는 장면을 상세하게 무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리킬 지, 일사, 지사죠. 그리고요. 사람들은 질서를 어지럽히면은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붙잡아간다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다수일반의 인식, 모일회, 뜻의, 회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는 무슨 놈이 확인되지도 않은 출처 불명의 헛소리가 아니라 누구나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만 한 소리를 글자를 만드는 소재로 활용한다는 거죠. 여러 사람의 뜻, 생각, 의도, 의사를 한데 모으다. 그게 바로 회의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잡아가. 하나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야생말, 회자 같은 걸 보면은 마치 죄인을 압송하듯 울가미를 씌워가지고 끌고 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차라는 거죠. 무언, 무언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물의 특징이나 현상을 빗대어서 빌려와 표현하는 방식. 그게 바로 가차죠. 그리고요. 이거는 원래 죄인을 압송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어찌라든지, 무엇 이런 뜻으로 확장이 됐죠. 그게 바로 전주라는 거예요. 형성은 성식. 그러니까 사물을 보지 못한 때 소식이라든지 소문으로 그 모양을 정한다. 그런 거니까 여기에는 없죠. 아무튼 이렇듯 한자는 여섯 가지 원리가 하나의 글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지. 야, 이 글자는 상형자야. 이 글자는 아무런 뜻도 없는 발음보호야. 형성자야. 이 글자는 글자가 없어도 빌려온 가차자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상급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닭개자 각골문을 먼저 좀 보면요. 자, 지금 잘 보면은 무슨 글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분명하게 식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 각골문 글은을 삐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허신이 설문회자의 거의 완전한 형태로 통일서체 소전을 남겨줬단 말이에요. 그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글자가 뭔지 분명하게 보이죠? 분명하게 보여. 그래서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정서인 이 소전도 읽지를 못하면서 무슨 수로, 어떻게 이 삐뚤이 흘림체 각골문을 해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글자를 그림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웃기지도 않는 일이야.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니까. 아니, 그리고 이 글자 각골문이 뭔지, 금문이 뭔지 이 글자 해석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 해선은 이 소전체가 변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봐야지. 각골문 금문은 참고용이고. 근데 아직도 해상물정을 모르고는 각골문을 꺼내 놓고 이거는 뭘 그린 거야? 이거는 뭘 그린 거야? 어쩌네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글자를 보셨습니다. 이거는 세조자가 아니라 세추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조자를 쓰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문자를 만든 천재들은 세를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놨다는 겁니다. 하나는 꽁지가 긴 새, 하나는 꽁지가 짧은 새죠. 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정신병자 수를 든다는 거죠. 왜? 우리는 새를 구별할 때, 야, 저 새는 말이야 꽁지가 길어. 어? 쟤는 짧네? 그럽니까? 꽁지의 길이로 새를 분류합니까? 대체 어떤 새 꽁지가 길고 어떤 새는 짧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새는 날개짓을 해갖고 날아다니는 새. 이 새는 보면은 들립자를 이렇게 꼬아놨죠. 바로 날지 못하는 새를 말하는 겁니다. 병아리 같은 어린 새. 그리고 고기를 얻으려고 가둬 기르는 사용용 새. 새장에 가둬 기르는 앵무새 같은 관상용 새. 그리고 사냥에 쓰려고 줄을 매달아갖고 길들이는 사냥새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새는 어떤 새일까요? 바로 죄인처럼 이렇게 붙잡아서 가둬 기르는 사용용 새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글자에는 클 대자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엉거지춤하게 서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날지 않고 마치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새야. 그 말인 거고, 또 클 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초목이 일어서는 거니까 땅속에 잠들어있던 씨앗이 나와서 몸을 세우는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죠. 일어나, 날이 밝았어. 바로 잠을 깨우는 새라는 뜻입니다. 꽃 깨워하고 새벽에 울어갖고 잠을 깨우는 닭입니다. 자, 그리고요. 닭은 이렇게 벼슬이 특징인데 이 글자를 보면 이 손톱조차가 꼭 닭벼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글자는요. 다른 의미가 있는데 신의 글자도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어쨌든 이게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 머리 쪽을 묶었다는 거야. 그 얘기는 상투라든지 올린 머리를 했다. 그 모습이 연상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닭벼슬을 보면 꼭 관을 쓴 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벼슬아치 할 때 그 벼슬이 이 벼슬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혹덩이가 꼭 벼슬아치들이 쓰는 관모처럼 생겼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뭐냐면 이 달개의 외형과 특징을 모두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끝으로 좀 보태자면 우리는 지금 이 세조자가 들어간 이걸 쓰고 있는데 실제는 이 세추자가 들어간 이 글자를 써야 옳다는 거죠. 왜? 사육용 세니까. 아니, 얘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달개 하늘을 날아.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소전이 세추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했냐면 소전이 없는 글자는 왠지 뭔가가 이상하다고 했죠. 바로 이 신의 계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계곡, 청계천 할 때 쓰는 글자죠. 신의, 신의 물. 자, 보세요. 어찌해라는 이 글자는 오랑케, 그러니까 죄인을 잡아갖고 압송하는 모습이죠. 자, 오랑케는요. 국경 밖에 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물 숫자니까 국경을 넘어서 죄인을 끌어오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국경이 한강처럼 큰 물이 아니라 신의 물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전체가 없는 글자는 왠지 어색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골짜기를 뜻하는 이 골곡자를 쓰는 게 맞겠죠. 어째서, 왜, 이거를 물 숫자로 이렇게 바꿔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이게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쓰려고 했겠죠. 하지만은 조금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글자를 보면요. 자, 이거는 복잡할까 봐 앞에서 말을 빼먹었는데 이 어째라는 글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글자 모양 그대로 보는 겁니다. 아래는요. 엉거지 추막에 서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그리고 머리 위에 뭘 얹었는데 그거를 작을 요자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떨어지지 않게 이 손톱 좆자. 뭔가를 꽉 움켜줬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무거운 물건을 머리에 인 거야. 그래서 중심을 잡으려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이 빠지지 않게 끈으로 묶었죠? 묶었죠? 그리고 그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꽉 쥐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때 물 숫자. 이런 상태로 물을 건너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은 이렇게 깊은 물일까요? 아니겠죠. 물건이 젖을 뿐만 아니라 물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죽으니까 못 건넌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리를 놓지 않아도 건널 수 있는 얕은 물을 말하는 거겠죠. 자, 보세요. 어쨌든 여기는 물이 흐르고 이 물 속에는 막 돌이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 밟으면 자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처럼 엉거지춤하게 서가지고 조심조심 물을 건너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에 인다든지 아니면 보따리상들이 말등에다 이렇게 짐을 지어가지고 물을 건넜다 이거죠. 바로 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 끝! 아니죠. 또 있습니다. 누가요? 물에서 이렇게 엉거지춤하게 서가지고 자글 요자. 새끼줄을 꼰 것처럼 머리카락을 막 빗들어가지고 쥐어짜고 있다는 거야. 자, 이거는 머리 긴 여자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할 텐데 바로 계곡에서 머리를 감아 허리를 숙여가지고 그 다음에 꽉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짜내는 모습 또는 이렇게 머리를 따가지고 올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물 숫자.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엉거지춤하게 서가지고 뭔가를 꽉 쥐어짜는 거죠. 마치 새끼를 꼬듯이 이렇게 비틀어서 뭘 짜고 있다. 뭐죠? 빨래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정리하면 뭐냐면은 일단 이렇게 수심이 얕고 그리고 목욕장이라든지 빨래터로 활용된 개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신의 물이라는 거는 뭐냐? 신의 흐르는 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하러 빨래하러 저기 멀리 갑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도심을 가로지른다든지 또는 그 인근에 있는 그 물을 말하는 거겠죠. 청계천이 그렇죠. 방송 제작지원 및 브루유톡 기성금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김정열 형님 응원합니다. 매번 수업료를 주시는데 감사 말씀 드리고 저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글자를 그림으로 봤죠. 근데 안 되는 거야. 몇 년 후 아, 한자는 글자지 그림이 아니구나. 그 간단한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몇 년의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글자를 보고서 야, 이거 뭘 그랬지? 하면서 각골문, 근문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동안의 세월이 아까운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망상이 심해지면요.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손톱이 아닌 사람이라고 말하는 방송. 그래서 한자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송. 그러나 은근 설득되어 차마 싫어율을 누리지 못하는 프리미엄 한자 전문 채널 한자혈의 운영자. 최전쟁이었습니다.